원스토어 자, 원스토어 우리나라 토종 앱스토어로서 자리를 잘 잡기 위해서 이거 깔라고 네? 깔라고 그래 아직도 안 까셨어요? 그러네 오늘 깎게 하지만 애플폰에서는 안 깔린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 그게 이제 안드로이드폰에서 아, 애플이 이렇게 막아버리나 보지? 그런 게 좀 있는 모양입니다 시살 아, 그거 딱뿌리였습니다 딱뿌리 참, 요요가 아니라 그 이름이 딱뿌리 아, 딱뿌리요?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 3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과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 미국의 성장이 1분기에 마이너스로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가 생각할 때 경제 예측가들 있잖아 진짜가 잘못 맞추는 것 같아요 뭐가 지금 다 꼬이는 것 같은데 네 이상한 결과가 나와버렸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 미리 성장률이 되게 중요하니까 이른바 컨센서스라는 것을 발표하거든요 컨센서스는 플러스 1% 정도였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마이너스 1.4% 연율 기준입니다 전분기 대비고요 미국의 1분기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이 마이너스 1.4% 지금 화면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미국이 작년에 5.7%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기저효과라는 게 있었겠죠 연율 환산한 거죠? 그렇죠. 연율로 환산 만약에 이런 정도로 가면 마이너스 1.4% 그래서 1984년도 이후로 작년이 가장 높게 성장한 해거든요 그래서 이 코로나19 과정에서 뭐 돈도 많이 뿌리고 또 워낙에 2020년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회복의 탄력성을 보였고 그 탄력성이 지금까지도 미국 경제를 사실은 건강하게 이끌고 있다라는 평가들이 있는 과정에서 이제 정상화 궤도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뭐 연준에서 금리도 올리고 또 뭐 큐티라는 것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1분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들의 예상치 1.0% 성장할 거라는 거에 예상 밖으로 못 미치는 마이너스 1.4% 역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마켓에서는 어? 이런데 무슨 75BP라고 50BP를 해야 되는 거 맞아?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3월에 이제 금리 올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과 얼마 안 남았습니다 5월 FMC가 그렇죠? 50BP 수준의 강력한 긴축 정책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 그런데 뭐 50BP 할 것 같긴 해요 그러나 만약에 경제 성장률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 흔들리는 모습이 나온다면 연준의 매파들의 불이 매파들의 불이는 조금 무뎌질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어제 나왔죠 그런데 어쨌든 미국의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는데 성장률도 중요하지만 연준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게 고용이에요 고용 고용은 거의 완전 고용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미 위기 이전 수준으로 이제 회복을 하고 또 이제 이게 팬데믹이 거의 파우치 소장도 미국에서 거의 종료됐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가 좀 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경제가 정상 궤도로 회복 추세에 있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이번 발표가 사실은 조금 기스 조금 이제 의견을 달리하는 그런 논점을 준 건 사실이지만 그런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를 완전히 흔들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봐도 어제 뭐 미국 시장도 크게 올랐거든요 그리고 이제 페북의 어떤 급등 20% 급등 이런 것들이 이제 메타군요 메타의 급등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만 어제 이런 그 경제 지표가 미국 시장에 영향을 거의 주지 않았다라는 것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가 향후 1년간 미국이 마이너스 성장을 할 가능성은 한 35%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도이치뱅크는 2023년 말에서 2024년 초 그러니까 한 1년 반 정도 있다가 미국이 심각한 경기 침체에 직면할 것이라는 경고도 함께 나왔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 연준이 지나치게 고삐를 제일 긴축의 고삐를 젤 경우 이런 쇼크가 좀 더 강하고 빨리 올 수 있다 사실 이게 한국도 그렇습니다만 미국도 아이비라고 하는 증권회사들이죠 이런 데들은 항상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줘요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뭐 좋을 건 없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월스티 저널이 미국이 역성장을 한 것은 기업들의 1분기 재고 투자 속도가 더뎠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했죠 그러니까 뭐냐면 리스타킹이라고 하죠 재고를 계속 쌓는 투자가 사실상 1분기에 좀 부진했다 이건 아마 기업체들 입장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 거예요 사고 싶어도 물건이 없는 공급망의 어떤 그런 부조와 이런 것들이 계속 영향을 준 역할도 있었을 겁니다 또 수입이 수출을 능가한 데 따른 무역 적자의 확대가 있었고요 미국도 당연히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지 이런 거에 시달렸겠죠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과 관련된 미 정부의 경기 부양 지출이 위축된 것 왜냐하면 돈을 많이 풀다가 줄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마이너스 역성장의 주된 원인이다 이런 건데 대체로 이런 것들을 일시적인 요인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월스트리저널이 분석한 것은 소비자와 기업들이 지출을 계속 늘리고 있다 팬데믹이 종원, 팬데믹이 되면서 2분기 이후 미국 경제가 완만한 성장세를 재개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서 굉장히 충격적인 숫자라고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금융시장의 반응은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이제 좀 당황스러워진 거죠 이렇게 되니까 물가도 오르는데 마이너스 성장이야? 표면적으로 보면 그거 아니에요 인플레이션의 마이너스 성장, 뭐라고 그래요? 스태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런데 애써 바이든 정부에서는 기술적인 요인이고 경기 침체 우려는 없다고 진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속은 좀 탈 거예요 11월이 진짜 얼마 안 남은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도 잘 안 되고 있고 물가는 오르고 마이너스 성장 나오고 그렇죠? 또 그 영상 보니까 그것도 좀 그렇긴 하대요 바이든이 허공에다 악수하고 막 그런 그런데 그건 진짜 뭐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미국 다가오는 11월 중간선거에 굉장히 폐색을 짓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바로 백악관에서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거 일시적입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 말을 미국 사람들이 신뢰할지에 대해서는 퀘션마크인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지금부터 쭉 안 좋으면 좀 그렇고 지금 일시적으로 떨어뜨렸다가 7, 8, 9 이렇게 딱 좋아지기 시작하면 오히려 선거에는 도움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의혹 그걸 이제 아전인수라고 하죠 정치인들은 항상 아전인수야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환율이 지금 난리입니다 남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1272원 50전 그런데 문제는 홍남기 부총리가 이거 너무 빠른데 구두 개입이라고 하죠 이걸 했는데 더 올라버렸어요 구두 개입하자마자 하기에 임기가 일주일쯤 남았나 그러니까 시장에서도 저분이 하는 얘기가 무슨 의미가 있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좀 심각합니다 어제 이제 7원 30전이 올랐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1272원 선을 돌파를 해버렸는데 원달러 환율이 1270원을 넘어선 게요 코로나19가 한참 정말 금융시장 막 팬이 오고 던지고 제가 아주 확실히 기억하는데 3월 19일 그죠? 그 날이 이제 최저가인 거죠? 네 주가도 이날이 거의 바닥이었거든요 그때 샀어야 되는데 그날 1285원 70전이었는데 2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환율이 됐습니다 이게 묘한 거예요 지금 그때 좀 그렇게 뭐 미리도 아닌데 그렇죠? 그래서 특히 21일 이후에 6거래일 동안 40원 이상 오르면서 급등세계를 유지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하는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장이 열리기 전에 최근 불안정한 외환시장에 대해서 정부는 급격한 시장 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모니터링 이거는요 그냥 이렇게 딱 워딩이 돼 있어요 이런 상황에는 딱 이 글 왜냐하면 여기에 괜히 막 이상한 부분을 붙이면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시장에 그래서 항상 이렇게 써요 정부는 급격한 시장 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모니터링 중에 필요한 경우 시장 안정 노력을 기울여 나갈 한 글자도 다르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자가 물어보면 조금 똑같이 복사 붙여넣기입니까 이거는? 맞습니다. 카피앤페이스트 그래서 환율 상승을 이제 억제하고자 경제사롱탑이 구두 발언을 하면은 거의 10중 8구는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구두 개입하면은 그걸 뭘 예고하는 거냐면 실제로 그러면 달러 팔아버린다 그리고 실제로 안 잡히면 달러를 팔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날은 좀 무색했어요 바로 올라 버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미국이 기본적으로 50BP, 75BP 얘기할 정도로 빅스템 얘기가 거의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고 중국이 또 봉쇄 조치를 하다 보니까 중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 왜냐하면 우리는 또 위아나에 연동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의 지금 1.4% 어쨌든 일시적이든 뭐든 간에 마이너스 성장이 나왔어요 그러면 사실 이게 환율이라는 건 양국의 경제 펀더멘탈을 반영하게 돼 있다라고 우리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배웠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1300원 넘어간다라는 얘기들도 나오는데 1300원? 네, 그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넘어가든 육박할 거든 어쨌든 그런 우려들도 나오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정말 미국 경제가 이렇게 달러의 일방적인 강세를 구가할 정도의 그런 경제 펀더멘탈이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퀘션마크가 있는데 그걸 따지기 전에 워낙에 연준에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게 인플레이션이고 그걸 잡기 위한 긴축의 모드가 워낙 세게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제 펀더멘탈을 반영하는 건 그다음 문제고 기간을 두고 예를 들면 올해 말이라든지 왜냐하면 올해 말에 전 세계에서는 미국이 가장 금리를 많이 올리는 게 기정사실이잖아요 일부 소국을 제외하면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마찰적인 원화의 약세, 달러의 강세 상황이 의외로 크게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런 국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경제 펀더멘탈도 지금 낙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수출도 지금 어쨌든 수입, 수출, 며칠 있으면 4월 성적표를 받아들이게 돼 있습니다만 20일까지로 놓고 보면 무역, 욕조가 굉장히 크게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외국인의 유가중권시장의 매도세 그리고 채권시장에서 순매소의 대폭적인 감소, 무역수지의 역조의 확대 이런 것들만 놓고 보면 조금 더 위를 열어놔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 1270원 위에 마땅한 저항선이 별로 없다는 얘기 어제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조금 불안하게 움직이는데 이게 임기와 관련 없이 지금 경제팀에서는 면밀하게 모니터링도 하고 다만 효과적인 그리고 이제 새 경제팀이 들어오게 될 텐데 청문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길어질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연속성 이런 것들도 함께 좀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1250원에서 1280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 거에 환율을 배팅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예를 들어 1280, 1290 이렇게 올라가는 거에 배팅하는 게 이게 롱이에요? 아니면 이게 숏이에요? 롱이죠 1290, 1300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뭐 원화 롱 그러니까 이제 환율은 항상 상대 개념이잖아요 원화가 근데 약해지는 거니까 숏? 이런 건 아니에요? 아 그 1250원에 원화를 사는 거? 1250원에 1280원 될 것 같아서 그때 산다 아 그거 환율이 강하다 그러죠? 환율이 내려가는 거를 그러니까 이게 되게 헷갈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주식이 강하다 그러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환율이 강한데 그럼 환율이 내려가는 거잖아요 환율이 강한데 하면 아니 원화가 강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1200원에서 1100원은 떨어지는 거죠 강세잖아요 그럴 때 롱이에요? 숏이? 롱이죠 1200에서 1100원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건 네 1200에서 1300 갈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건 숏? 숏 알겠습니다 당연히 원화 숏, 원화 롱 그런 거죠 헷갈리더라고요 그런데 정 프로가 롱숏이라는 말을 이렇게 잘 들어요 바벨 전략 해야죠 너무 많이 쓴다 바벨 전략 그리고 세 번째 뉴스 자사주 매입한 기업들이 확실히 주가가 좀 괜찮았군요 자사주 매입 발표할 때 빨리 사라는 뉴스가 있네요 자사주 매입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한 번 드렸을 거예요 올해 1월부터 이달 27일까지 자사주 취득 공시한 기업이 이렇게 많아요? 170개 작년 같은 기간에는 86개 거의 2배 그러니까 매입만 얘기한 거죠? 네 매입만 소각은 아니고 소각은 그중에 몇 개 있죠 그 다음이고 1년 사이에 더블이 된 거예요 자사주 매입 공시한 데 그만큼 주가가 낮아졌다는 얘기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쭉 본 거예요 언제 사문 약발이 있냐 그렇죠? 그런데 증권가가 분석한 거는 자사주 취득이라는 호재는 호재다 그래서 공시 직후 혹은 자사주 매입 기간 초반에 매수를 하면 대체로 먹더라라는 건데 대체로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 2월 28일 날 공시를 했는데 그때 16,300원 두 달 동안 꾸준히 상승했는데 얼마 그래서 이게 맞나? 18,000원 꾸준히 상승해서 18,000원 그 다음에 물론 증권주니까요 자사주 매입 기간에 초반에 88,500원 키움증권 주가는 매입 종료일에 94,000원 이건 그래도 꽤 많이 오네요 키움증권? 네 키움증권 언제? 키움증권 있나? 저 있잖아요 네 키움 어쨌든 한때 10만원 넘어갔다는데 그래? 자기가 비싸게 사서 그런 거고 항상 그렇잖아 하나솔루션은 2월 23일부터 3월 20일까지 한 달 동안 208억 원씩 샀는데 그 기간에 11% 올랐다 물론 이거 대체로 그런 겁니다 대체로 마이너스 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게 종료되면 빠지더라 자사주 매입 기간이 매입이 종료되면 종료되면 빠지니까 이걸 재료로 해서 하려면 그냥 그 기간에 목표 수익률을 정하고 매도를 해라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자사주 매입하는 거는 좋은 건데 매각도 가끔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사시면 그냥 태워버리시면 알겠습니다 자사주 매입 앤 소각까지 우리 기업들도 좀 많이 우리 주주들의 권익을 많이 보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 3은 이런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박병창 부장님 얼른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있습니다 이 분이 오면 지장 얘기 듣고 싶어서 또 신부감께서 요즘에 탑3 안에 인기를 또 누리고 계십니다 변동성 자산이기 때문에 이런 위기가 왔을 때 너무나 큰 기회가 없네요 아니 1500에서도 주식을 안 샀는데 1800, 1700에서 사시겠습니까? 저는 그거는 그닥 도움이 안 되는 조언이라고 생각합니다 페드가 첫 금리를 인상을 할 때는 투자 규모를 더 늘려야 됐던 거예요 페드는 이제는 금리를 올려도 경제가 버틸 수 있다고 판단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뢰하게 물어봐